이러분들 이것이 바로 썰튼 RS 일반 썰튼같은 경우는 문짝이 4개에요 아들 뒷바퀴 뒷바퀴 망있죠? 아 지금 트럭크가 없어요 지금 자동차가 해치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무나무나무 지오님 브레이크 아이고 이 사람 누구야 하여 반갑습니다 이쪽에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이 헬기 꼬리에 가까이 가시면은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 헛 아이쿠 세상에다 아이쿠 세상에다 아이고 세상에다 오마이갓 나이스샷 오벤져 오벤져 제작사님 제작사님 아 땡 어 살았죠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죠 올라올게요 위쪽으로 아직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자 다음 GT범위는 유령 쓰레기통이 존재하고 있죠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카지노 밑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얘가 본체 여기는 영혼 자동차도 통과가 되고요 사람도 통과가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머리만 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로 신기한 곳 참고로 던지는 폭탄 같은 경우는 총으로 쏴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스샷 한발 두발 진짜 제가 자동차들을 한번 갈아 볼 거에요 이쪽에다가 풍차를 쭉쭉 소환해 볼게요 여러분들 대충 이제 엔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금치에다가 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사람을 한번 싸볼게요 아픈지 봐주세요 손 아프세요? 허벅지 아프십니까? 발가락 손 아프세요? 안 아프다고요? 그렇다면 제가 연사로 놓고 싸볼게요 아이쿠 아프면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